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오한과 오한으로 인한 반복된 떨림, 그리고 근육통과 두통, 인후염과 후각, 미각 상실 등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체에 살균제 주입을 통한 코로나19 치료를 언급한 이후 살균제 사고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오늘부터 중소기업 직원들의 급여 지원을 위한 급여보호 프로그램에 2차 신청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만 7,485명 늘어난 100만 4,645명, 사망자는 1,082명이 늘어 5만 6,49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233명이 늘어 29만 7,224명, 사망자는 337명이 늘어난 2만 2,61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150명이 늘어나 11만 1,188명, 사망자는 106명이 늘어 6,0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음 달 15일 이후 단계적인 경제 재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우선 제조업과 건설업 활동 중 위험이 적은 사업에 재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업의 필수성과 위험도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다음 달 15일부터 단계적인 경제 재가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1단계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 활동 중 저위험 사업을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그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그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더 많은 사업이 문을 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2단계의 경우 기업체와 점포가 스스로 재개장의 위험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 조치를 내놓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2단계 재가동 조치를 최대로 확대하려면 학교도 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월 1일까지 회복을 위한 예비 로드맵을 마련할 공정한 회복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5월 1일부터 교육과 중소기업, 대기업, 공중보건, 노동과 예술 등의 분야에서 재가동을 논의할 몇 개의 위원회가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의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자신의 남은 임기 20개월은 물론 그 이상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재건할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다음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이 큰 뉴저지주의 필머피 주지사도 역시 이날 뉴저지의 경제 재개까지 여러 주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20일 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시드머니 10만 달러를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내놓은 20일 희망재단에 기부금 5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지난 23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을 만나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YT 황 재단이 기부한 기금 중 5천 달러를 캠페인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많은 동포분들이 특히 진분이 없는 분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데 이분들을 함께 11일 희망재단 제가 같이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인회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21희망재단은 지난 7일 변종덕 이사장이 시드머니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고 어려운 시기에 생계가 막막한 서류 미비자 등 한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주까지 약 120명에게 500달러씩 총 6만 달러를 전달했지만 신청자가 400명이 넘어서 기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뜻있는 한인들의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뉴욕 총영사관 장원삼 총영사도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직접 1,000달러를 기부하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도와 이번 사태를 잘 헤쳐나가자며 공동 캠페인에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6가지 증상을 추가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증상에는 오한과 오한으로 인한 반복된 떨림, 그리고 근육통과 두통, 인후염과 후각과 미각상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기존의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오한과 오한으로 인한 반복되는 떨림, 근육통과 인후염, 맛이나 냄새에 대한 감광상실 등 6가지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호흡곤란도 숨이 가쁘거나 호흡이 곤란함으로 좀 더 확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해서 콧물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재채기를 하는 것 역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가벼운 증상부터 심각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며 9가지 증상 중 어느 것이 됐든 코로나19에 노출된 후 2일에서 14일 사이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징후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CDC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약 80%의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도 회복되는 반면 5명 중 1명 정도는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고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CDC는 또 누구나 코로나19로 중병에 걸릴 수 있고 증상이 매우 가벼운 사람도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다며 고혈과 기침, 호흡곤란을 겪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여러 가지 약들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쓰림 치료제인 파모티딘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실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에서 23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롤스웰 헬스 산하 파인스타인 의학연구소 소장인 케빈 트레이시 박사는 26일 CNN을 통해 속쓰림 치료제인 파모티딘에 대한 임상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시 박사에 따르면 이달 초 시작된 임상실험은 총 1,200명을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 중으로 현재 코로나19 환자 1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대상으로 파모티딘을 통상 속쓰림 치료 시 대비 9배만이 투여하고 있다며 펩시드 활성 성분인 파모티딘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모티딘은 아주 일반적인 약품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만일 효과가 있다면 현 시점에서 사용하기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레이시 박사는 파모티딘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상실험은 고농도 정맥주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속쓰림 약을 대량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 우한에서 환자들을 조사했던 메사추세스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의인 마이클 켈러한 박사는 논문에서 저렴한 파모티딘을 복용하는 중국 속쓰림 환자들이 다른 비싼 동종약을 복용하는 환자들보다 코로나19 생존율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파모티딘은 에이즈 치료제와 유사하게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체에 살균제 주입을 통한 코로나19 치료를 언급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살균제 사고 신고 건수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단이틀 동안 살균제 관련 사고 신고가 30건이나 접수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25일 공영방송 NPR은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국을 인용해 지난 23일부터 24일에 걸쳐 18시간 동안 뉴욕시의 동물통제센터에 살균제 관련 사고 신고가 30건이나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과 비교하면 배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뉴욕시 위생국 대변인은 신고 접수된 30건 중 9건은 가정용 살균제 제품인 라이솔의 인체가 노출된 것이었고 10건은 표백제 그리고 나머지 11건은 기타 가정용 세제에 노출된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뉴욕시 보건 커미셔너인 옥시리스 바법 박사는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살균제는 입과 귀를 통해 주입하거나 흡입하기 위한 용도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막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햇빛과 살균제에 쉽게 파괴된다는 연구 결과를 듣고 우리 몸에 엄청난 양의 자외선이나 아주 강력한 빛을 조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또 주사로 살균제를 몸 안에 집어넣거나 소독하는 방법은 없냐면서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비아냥거리며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오늘부터 중소기업 직원들의 급여 지원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2차 신청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확정한 예산 4,840억 가운데 가장 많은 3,100억 달러가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오늘부터 중소기업 직원 급여 지원 등을 위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2차 신청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4일 은행 등 렌더들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PPP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가 이번에 확정한 예산은 총 4,840억 달러 규모로 이 중 가장 많은 3,100억 달러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배정됐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최고 만 달러 같이 받을 수 있는 긴급재난구제 선행지원금에도 6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고 이에 대한 신청도 오늘 재개됐습니다. 두 개 프로그램 모두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1차 PPP를 통해 166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3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금융기관들이 신속한 처리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휴업이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에는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미국 내 실업률이 대공황 시절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20%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출신 케빈 해시 보좌관은 26일 ABC 디스윅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발 경제타격이 우리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충격이라며 대공황 시절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시 보좌관은 2008년 금융위기 시절 870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지금은 10일마다 그만큼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5주간 2,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시 보좌관은 경제에 있어 전례 없는 충격이라며 2분기에는 국내 총생산 마이너스 성장을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 마이너스 15에서 20%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처는 마이너스 5에서 6% 위축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부정적인 충격이라면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인 행동을 취한 건 좋은 소식이지만 많은 다른 문제들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 행정부가 취해온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 조치를 거론하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악을 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시 보좌관은 시장이 대통령의 바람처럼 우리가 V자 회복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품 가공 공장들의 무기한 폐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 공급망에서는 수백만 킬로그램의 고기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식료품점에서 육류 부족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존 타이슨, 타이슨 푸드 이사회 의장은 26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아칸소 민주당 가제트에 게재한 전면 광고에서 식량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 농부들이 가축을 팔 수 있는 곳이 없다면서 가공시설 폐쇄로 인해 닭과 돼지, 소 등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슨은 또 현재 문을 닫은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타이슨 푸드는 지난주 아이오아주 워털루와 인데다주 로건스포트에 있는 돼지고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특히 워털루 공장에서는 182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슨 푸드 측은 공장들을 매일 소독 처리했고 모든 직원을 매일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는 등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최대의 육류 가공 공장 또는 도축장들의 일부가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가동을 중단했는데 특히 돼지고기 가공 공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우스 타코타주 스포스의 스미스필드 공장과 미네소타주 워딩턴의 JBS 돼지고기 가공 공장, 워털루의 타이슨 공장 등이 무기한 폐쇄됐는데 이 세 곳은 미국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15%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코로나19 사태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경찰관들을 위해서 합창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자 녹화한 영상들을 하나로 모았는데요. 아이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훈훈한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은 유튜브 채널에 아름다운 세상 합창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COVID-19 극복을 위한 위로와 응원의 합창이라고 이름 붙여진 영상은 우리 함께 이겨내요라는 문구로 시작됩니다. 이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43명의 단원들이 고운 사랑을 모아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가사가 담긴 아름다운 세상 합창곡을 함께 부르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응원송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맞춰 단원 개개인이 집에서 각자 녹화한 영상들을 하나로 모은 온라인 합창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또 응원 영상 중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황현주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단작은 힘든 시기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오늘 오후 1시 기준 누적 조회수 4,600회를 넘으며 호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외출 자제령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서린 바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스테이 렛 홈 행정 명령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을 발표하고 보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가지 조건에는 의료진, 의료용품 등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과 노약자 등 감염 취약계층 보호, 코로나 검사와 감염 경로 추적 시스템 확보,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포함돼 있습니다. 바저 슈퍼바이저는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며 제재를 완화할 경우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봉쇄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셔먼옥스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노숙자가 격리 시설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쯤 1만 5천 블록 벤츄라 블라버드에 위치한 셔먼 호텔에서 코로나19 노숙자 확진자 1명이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해 곧바로 노숙자를 찾을 수 있었지만 노숙자가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하자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 시설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은 만큼 현재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을 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지역 오피스의 대면 업무 중단 조치를 6월 3일까지 연장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영주권 및 시민권 인터뷰와 지문 채취, 망명신청 등 신청자와 직원이 직접 만나서야 하는 업무를 전격 중단하고 당초 이달 1일부터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중단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단, 긴급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지주 차량국이 26일, 코로나19로 인해 폐쇄 조치됐던 차량국을 5월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량국은 당초 27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폐쇄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주 차량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갱신, 주소 변경과 각종 수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23일로 예정된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가 허용됩니다. 지난 2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정부에 등록된 1,170만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동네 소형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사 장소를 대폭 확대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5일 기자회견에서 대략 5천 곳에 지정된 약국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보건의료를 비롯한 필수업종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새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 뉴스를 마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